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요즘에 아이들 부모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머리를 다쳤대요 부모 옆에 있는데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학생의 부모가 아파트 측에다가 당연히 아니 무슨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항의를 했겠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내놓은 대답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그거는요 학생이 춤춰서 그런 거잖아요 왜 거기서 춤을 춰요 춤을 췄다고요? 이 사건도 온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에서 춤을 춘 게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랬다고 그 조그만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다리 몇 번 굴렀다고 무너져요?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엘리베이터 안에 CCTV 영상이 있습니다 11살 초등학생 소녀였는데 저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이 있으니까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천장에서 아주 큰 물건이 그대로 덮칩니다 학생은 머리에 맞고 난 다음에 아픈 듯 감싸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부모의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이 학생은 속이 울렁거린다 어지럽다고 하면서 못 일어나겠다고 했고 구토도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피가 3일 동안 5번이나 낫다고 하는데 그 정도예요? 부모는 그냥 겉으로 큰 상처가 없어서 작은 물체가 떨어졌겠거니 했다고 하는데요 5일 뒤가 돼서야 CCTV를 보고 이렇게 큰 물체가 떨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애는 놀라서 엄마한테 제대로 말도 못했군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병원을 가봤는데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요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꽤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저 학생 한 번만 더 볼까요? 이게 무슨 점프를 하고 쿵쿵 뛰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 정도였어요 근데 쿵 일단 관리사무소 측 입장 들어보죠 뭐라고 합니까? 학생의 부모가 올린 글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췄기 때문에 구조물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사고 직전에 이 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춘 것은 사실이고 제자리 뛰기를 콩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 움직였다고 구조물이 떨어졌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관리사무소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 사고 열흘 전에 한 가구업체에서 배달을 하면서 이 가구로 엘리베이터 천장을 친 겁니다 이미 그런 사고가 있었군요 그게 1차 가해가 됐고 지금 당신의 따님이 이 춤을 춘 게 이게 말하자면 이게 흔들리게 한 게 2차 가해가 돼서 2차 충격이 돼서 이렇게 천장이 떨어진 거다 이게 지금 관리사무소의 주장입니다 네 뭐 여기서 누구 잘못이다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베이터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용하는 이 엘리베이터 누구 책임이냐를 떠나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엘리베이터 그냥 보기만 안전해 보이지 그냥 낭떠러지 같은 거예요 이용자건 제조사건 그리고 관리자건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충격을 준다든가 문을 민다든가 이런 행동은 상가하라고 안전수칙에 명시하고 있죠 쿵쿵거린다든가 이런 행동도 상가하라 문은 열렸는데 오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내부는 완전히 낭떠러집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은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고 제조사는 철저하게 안전을 고려해서 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사고가 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기본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추락사건이 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데 저게 서울의 한 쇼핑타운 엘리베이터가 추락했던 사건입니다 사람들 어디 있어요? 한여름에 승객 8명이 한 30분 정도 저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 지하 2층으로 추락을 했던 거예요 지하 2층까지 내놨어요? 그런데 다행히 한 번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나눠 떨어졌기 때문에 쿵쿵쿵 그렇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사건이고 저 사건 말고도 의외로 엘리베이터 추락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 안에 쿵쿵 뛰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아이들 지도를 잘 해야 되고 관리소 측에서는 구조물 점검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ER 교과의 동룹 map 고춧가루 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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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공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